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캠타시아 스튜디오 제품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캠타시아 스튜디오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될 건데 그 설치하고 난 뒤에 두 개의 기능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캠타시아 레코드하고 캠타시아 스튜디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화면은 이제 캠타시아 레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이렇게 녹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두 진행이 되면은 자동으로 캠타시아 스튜디오로 가서 편집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이렇게 뜰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바로 레코드를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기능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셀렉트 에어리어인데 요 셀렉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녹음과 녹화를 할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풀로 되어 있고요 메인 모니터를 기준으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역을 좀 달리 해가지고 다른 데만 찍고 싶다 나는 여기다가 뭔가 이제 이렇게 메모장을 띄워놓고 화면은 사용자들 화면은 여기만 나오게 싶다면 요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거나 자연스럽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찍어서 좀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IT 기술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풀 스크린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스크린을 하면 이렇게 모든 영역들이 찍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하고 이제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하고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끄고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키고 녹음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러분들을 달려있는 웹캠이에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웹캠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구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LG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웹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은 당연히 이제 뭐 구입한 것에 따라서 달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로지텍에서 나와있는 HD 1080p 3 지원되는 것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화질이 이렇게 좋죠 네 좀 좋습니다 제가 아직 조명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IT 기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웹캠까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꼭 얘를 ON으로 해놓고 퀘시합니다 그래 캠타시아에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웹캠 찍은 것까지 같이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를 카메라나 그런 걸로 따로따로 찍는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싱크도 맞추자는 것이고 편집을 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타시아의 장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웹캠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을 같이 찍어서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기본 노트북 오디오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헤드셋 오디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조금 그 마이크 같은 거는 좋은 거를 좀 사는 게 좋죠 저는 저도 그렇게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삽니다 그래서 삼성 거를 좀 제품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디오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카메라 이걸 선택을 해 주셔야만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녹음을 녹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끄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끄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크게 건들 것은 없는데 툴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옵션 정보들이 있어요 이 옵션 정보가 좀 중요한데 레코드를 어느 형태로 할 것이냐 바로 이제 레코드를 하고 난 뒤에 AVI로 바로 인코딩 형식으로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TRC 방식으로 있습니다 TRC가 바로 이제 캠타시아 쪽에서 작업 프로젝트의 확장명이에요 보통 이걸로 그냥 두고 합니다 이걸로 하고 캠타시아 스튜디오에서 바로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서울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서 이제 온라인 강의 대학교 온라인 강의 쪽에서 이제 녹음 녹화를 하게 되는 건데 녹화를 할 때 보통 편집자들이 캠타시아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화면 안에 있는 것들 그 시연하는 것들은 캠타시아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까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 화면 캡쳐를 할 때도 바로 이제 캠타시아 쪽에를 주고 요거를 주고 요거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TRC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런 파일을 주시면 돼요 얘가 거의 원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주면은 이제 그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고 난 뒤에 MP4 같은 경우는 AVA 파일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주는 거죠 강의를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폴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쪽에 있는 폴더 따로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쪽으로 계속 다 저장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하고 오디오 정도의 그런 프레임인데 프레임을 좀 높여도 상관이 없죠 조금 더 더 뭐 한다고 아니면은 화질을 좀 낮추더라도 프레임을 좀 줄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이크의 정도 수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좀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여기라면 여기에 설정하는 것들이 바깥쪽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키인데 요거는 단축키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단축키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듀얼 모니터라면은 어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쪽 화면에서 만약 이걸 퓨즈를 한다거나 잠깐 잠시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이제 다시 찍고 싶으면 이제 딜리트를 하게 돼요 딜리트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모니터가 있으면은 그냥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되는데 모니터가 하나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야만이 제일 마지막 끝날 때 헤매지 않거든요 단축키 눌러서 바로 꺼버리거나 이제 캠타시아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픽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크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캡션 같은 걸 중간에 이렇게 좀 느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 캡션 같은 걸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 사운드나 그런 것들을 좀 할 때는 클릭다운이나 클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녹화하고 녹음 예 녹화를 할 때 녹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게시하는 것은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셀렉트 에어리요 그 다음 레코디드 인풋 이 정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된다 아니면은 좀 더 폴더를 고치고 싶은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바꾸시고 이제 레코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스탑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캠타시아 편집기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상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찍을 때 해상도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찍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아까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나 IT 강의를 줄 때는 1024에 768 정도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현재 해상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를 제가 1280에 720으로 했잖아요 이게 보통 디지털 대학교나 그런 데서 원하는 해상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기가 적당히 이렇게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화면들이요 근데 이걸 해상도를 너무나 이제 낮게 이제 좀 높은 거죠 해상도가 이렇게 높게 해버리면은 이 화면들이 너무나 작고 글씨도 작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떤 것을 설명을 하다가 이게 모바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사들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좀 길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죠 물론 이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해상도를 이 정도에 맞춰 놓고 찍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모바일에서 어느 정도 글씨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도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요것이 이제 화면상 좀 화질이 해상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줌화업을 절절히 하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0에 720 이게 좀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해상도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걸로 맞추놓고 녹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고 난 뒤에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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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